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15강입니다. 15강에서는 부정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바로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예문 첫번째 보시면 여기에서는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부정사의 부정을 얻다가 하는가 바로 앞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not to notice가 되는거에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in order 투부정사 있죠? 뭐뭐하기 위하여. 이때도 얻다 하냐면 여기에다가 합니다. 바로 앞에다 합니다. 아시겠죠? so as to도 마찬가지겠죠? so as 투부정사도 뭐뭐하기 위하여 하는데 얘도 얻다가 합니까? not을 얻다 써요? 여기다 씁니다. 아시겠죠?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not을 쓴다는거. 이거를 알아두시고.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he pretended not to notice her이죠. 그쵸? 뜻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pretend은 뭐뭐인 척하다죠? 뭐뭐인 체하다 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notice는 보는거죠. 그래서 보지 못한체 하는거죠. 보지 못한체 하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있는건 뭐냐면은 이 투랑 동사원형 사이에 이렇게 부사가 끼어들어갔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문법책에서는 분리부정사라 그래요. 부정사를 분리해서 그 가운데에 이렇게 부사가 끼어들어간거죠. 자 요게 왜 이런 용법이 생겼냐면 만약에 이 entirely가 understand 뒤에 갔다고 쳐봅시다. 여기에 entirely가 써있다고 쳐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entirely는 부사니까 동사를 수식하겠죠. 그럼 이 entirely는 understand를 수식해줄까요? 아니면 저 앞에 있는 fail을 수식을 해줄까요? 이게 헷갈리는거에요. 이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은겁니다. 그래서 이 understand를 수식해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즉 투부정사 안에 있는 이 동사를 이거를 수식해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to와 동사원형 사이에 이렇게 부사를 써주는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그가 실패한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entirely를 이렇게 뒤로 뺐을 경우에 뒤로 뺐을 경우에는 얘가 understand를 수식을 해주는지 아니면은 앞에 있는 fail 이거를 이제 수식을 해주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이 투부정사 사이에 부사를 써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밑에 이거는 대부정사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you may come이죠.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있는거죠. 그쵸? 뭐 한다면 if you want to 뭡니까? 여기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게 뭐에요? come이죠. 그쵸? 근데 얘를 지금 생략을 하는거에요. 왜그러죠? 여기 써있으니까 굳이 또 what로 써요. 안쓰는거죠. 그래서 얘를 대부정사라고 합니다. 부정사를 대신하는 이 표현으로써 뒤에 to 동사원형까지 안쓰고 to만 쓰는거에요. 아시겠죠? you may come with me.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if you want to come. 그쵸? 그래서 뒤에 원래 동사 써야되는데 같이 쓰지 않은거죠. 그래서 너가 오기를 원한다면 너는 나와 함께 올 수 있다. come은 가다도 되고 오다도 됩니다.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구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서 이 패턴 문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원래 감기 걸리다에는 catch a cold죠. 근데 어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atch a cold도 되고 catch a cold도 되는거에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이죠. 안토록.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낫을 쓴 겁니다. be careful.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he makes it이죠. 이건 감옥적어죠. 감옥적어. 그렇죠 감옥적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목적어가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갖다가 이렇게 부정하는 표현을 바로 앞에다 썼죠. 나시건 내보건 투부정사 바로 앞에 씁니다. 자 to eat between meals 그러니까 식간이죠. 식간. 식간에 결코 먹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대요. 되셨죠? 식간에 결코 먹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제 분리부정사죠. 그래서 나는 바랍니다. 너가 뭐하기를 to distinctly understand it. 그래서 너가 그것을 이해하는 건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distinctly는 뭐예요? 분명하게죠. 분명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그렇죠?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 뭐죠? she opened open the window죠. 그녀가 열었죠. 창문을 열었는데 도는 비록 뭐뭐이지만이죠. 그렇죠? 비록 뭐이지만 내가 말했죠. 그녀에게 뭐하지 말라고 not to open the window죠. 이게 생각된 거죠. 열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you must not look at it. 그래서 너는 그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죠. 너는 그것을 보지 말아야 하는데 근데 I don't wish you to죠. 나는 원하지 않아요. 너가 뭐하기를 to 다음에 뭐가 생각되어 있어요? to 다음에 보다가 생각되어 있죠. 나는 너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너는 그걸 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도 look at it이 look at it. 이게 생각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she would not let him kiss her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할 때 그녀는 그로하여금 뭐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녀에게 키스하지 못하게 할 거래요. 뭐할 때 when he offered to 부정사죠. offer 다음에 offer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얘가 뜻이 뭘까요? 이때는 제공하다 의미가 아닙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예요. 뭐뭐 하려고 하다. 그렇죠? 그가 offered to kiss her이죠. 그녀에게 키스하려고 했을 때 she 그녀는 그로하여금 그녀에게 키스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못하게 했을 것이다.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아무튼 offer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문장을 살펴보면 she seemed 니까 뭐뭐처럼 보이는 건데 not to have noticed his alive 오리죠. 그래서 그녀는 뭐처럼 보였어요? 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녀의 도착을 어땠습니까?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완료부정사니까 얘보다 한시제 이전이죠. 얘는 과거죠. 과거인데 얘는 과거보다 한시제 이전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뭐 대과거라고 할까요? 대과거 대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도착을 보지 못한 것처럼 보였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시면 이것이 도와줄거래요. 뭘 도와줍니까? 분리부정사죠? To firmly establish good relations 에요. 좋은 관계를 구축하도록 그렇죠? 근데 firmly 니까 뭐예요? 확고하게죠. 확고하게 확고하게 자 확고하게 좋은 관계를 구축하도록 도와줄거래요. 자 뭐와 뭐 사이의 관계에요? Between Capital Capital 이건 자본가죠. 자본가 자본가와 레이버는 노동가죠. 노동가 노동자 자본가와 노동자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노사죠. 노사 이 노사 간의 좋은 관계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을 이게 도와줄 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일단 it이네요. 가주어죠. 가주어입니다. 자 will be found possible 이에요. 가능한 것 가능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쵸. 가능하다고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발견될 것이다. 자 뭐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예요. to consider considerable 상당히 개선하는 것이 뭘 개선해요. 바로 현재의 웨이지 승리가 임금이죠. 누구의 임금이에요. 오브 더 마이너스 마이너는 이제 광부죠. 광부 광부들의 현 임금을 상당히 개선하는 것이 그쵸.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질 것이래요. 자 뭐가 없입니까? without은 뭐뭐지 없이죠. 예 자 접화다이징 하게 되면은 위태롭게 하는 거죠. 위태롭게 하다. 뭘 위태롭게 하는 것 없이 바로 interest는 여러분 이익이라는 뜻이 있죠. 이익 누구의 이익입니까? 바로 자본가측이죠. 자본측 자본측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영주를 말하는 거죠. 경영주 이 경영주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없이 현재 그 광부들의 임금을 상당히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발견되어 질 것이다. 또는 생각되어 질 것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head to get amusement 에요. amusement는 뭡니까? 즐거움이죠. 즐거움 즐거움을 얻어야 했대요. 뭐로 붙어요? out of no 뭐뭐로 붙어져요. 무언가로 붙어 즐거움을 얻어야만 했대요. for 왜냐하면 바로 his sea 담배죠. 그의 담배가 그 다음 거는 제가 좀 이 색깔을 표현을 할게요. 자 tasted like nothing on earth 인데 여러분 이게 표현입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taste 나 또는 feel 나 그리고 look 같은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like nothing 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on earth 라는 표현이 이렇게 뒤에 붙어요. 자 얘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아주 이 테이스트가 썼을 때는 뭐야? 아주 좋지 않은 맛이 나다. feel 이 왔을 때는 뭐야? 아주 좋지 않은 뭔가 기분이 들다. 그리고 look 쓰였을 때는 아주 좋지 않게 보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for 다음에 his cigar 주어가 됐고 tasted like nothing 오늘 쓰니까 뭐예요? 담배가 아주 좋지 않은 맛이 났다. 그쵸? 그리고 for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의 담배가 아주 좋지 않은 맛이 났기 때문이다. 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가 무언가로부터 기쁨을 즐거움을 얻어야만 했는데 왜 그래요? 이젠 담배가 맛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담배 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담배를요 2001년도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였는데 그때가 어릴 때에 제가 좀 방황을 해갖고 담배를 좀 폈다가 끊게 됐는데 아무튼 담배 끊으니까 세상이 달라집니다. 아무튼 담배 끊으시고 자기가 계속 보면요.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 and 그리고 그는 또 smoke도 폈죠. 그런데 왜 폈어요? 단지 뭐뭐 하기 위해서죠. 단지 persuade persuade 펄슈웨이드는 뭐예요? 설득시키는 거죠. 누구를 설득시킵니까? 그 자신에게 뭘 설득시켜요? 대절을 설득시키는 거죠. 바로 he was not too ill too 에요. 여기 지금 생각되어 있는 게 뭘까요? smoke죠. 그렇죠? 자 원래 투투용법은 너무 무모해서 뭐뭐하지 않다는데 앞에 낫이 붙었으니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뭐를 설득시켜요? 대디아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만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대디아는 뭐예요? 그가 담배를 피우기에는 너무 아프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울 수 없을 정도로 아프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그 자신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담배를 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담배를 피우지 않기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을 정도로 아프지 않다고 그렇죠? 너무 아프지 않다고 이 사실을 그 자신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담배를 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하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은 자 all these things죠. 그런데 he did니까 괄호 묶어서 자 그가 했었던 모든 것들은 그렇죠? 모든 것들은 자 뒤에 보시니까 여러분 not because but because죠? 이것도 좀 밑줄을 쳐 놓을게요. not because but because 입니다. 그렇죠?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뭐뭐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뭐하기 때문이다인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수식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얘가 주어 동사고요. 지금 이 did의 목적어가 얘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얘가 지금 did의 목적어예요. 얘가 지금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자 그는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죠. not 아 한 가지 이유죠. not a but b 입니다. not a but b 그렇죠? a가 아니라 b 때문이라는 얘기죠. a가 아니라 b 때문이다. 자 그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그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일을 했는데 그 모든 일을 했는데 그게 그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because he had to in order to live 해요. 살기 위해서 그가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he wanted to 다음에 뭐가 생각되어 있어요? do가 생각되어 있고 그렇죠? 밑에도 because he had to 다음에 do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3번에서 말하는 이 he가 모든 일을 했는데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뭐다? 살기 위해서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the wildness죠. 광야죠. 광야. 그렇죠? 이 광야는 forced 강요한 거죠. 그러한 것들을 강요한 겁니다. 이 광야는 뭘까요? 세상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서 또 낫이네요. 그렇죠? 이때 낫은 뭐예요? 뭐 하지 않는 거죠? to have fitted himself into 에요. 자 fit은 여기에서 맞추다죠. 자기 자신을 어디 속에다가 어디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삶에다가 삶에다가 맞추지 않는 것은 그렇죠? 맞추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이거 가정법 대용옥구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조금 문장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가정법 대용옥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매끄럽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가정법 조동사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정법 대용옥구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석하게 되면 다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이러한 종류의 삶에다가 맞추지 않는다면 그렇죠? 맞추지 않는다면 않았다면 would have a mean to certain death 에요. 그렇죠? 그것은 뭐다?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을 텐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생활에 자기 자신을 그렇죠? 맞추지 않았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그렇죠? 맞추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would have a mean to certain death 에요.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을 텐데 가 되는데 이거 한번 좀 풀어서 적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if를 써야겠죠? if 유가 되겠죠. 그렇죠? if 유 had pp를 써야 될 것 같아요. had not had not he fitted himself 그렇죠? himself 그리고 뒤에 이렇게 into 쭉 오면 돼요. 뒤에는 쭉 오면 돼요. 일부러 안 쓰겠습니다. 컴마 찍고 그 다음에 would have a mean to 쓰는데 그 앞에 주어를 it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앞 내용을 받는 거니까 it would have a mean to 가 되겠죠. it would have mint 뒤에는 똑같고 요렇게 가정법으로 변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정도도 됐겠죠? 예. 4번 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자 인오더트는 뭐 하기 위해서죠? 마스터 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를요? 더 잉글리시 랭기지죠. 그렇죠? 영어를 마스터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어떻게 마스터합니까? 예. 바로 이 솔로리니까 완전이죠. 완전히. 완전히. 예. 완전히. 뭐랄까 좀 철저히. 예. 철저히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to be able to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죠? 정말로 appre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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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eciate는 이해하는 거죠. 진가를 알아보는 거죠. 바로 영어문학 즉 영문학이죠. 영문학의 진가를 진정으로 알 수 있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다시 해석하면 인오더트가 지금 두 개가 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앞에 써져 있지만 여기 앞에 생각 이 뒤에는 생각이 돼 있습니다. 영어를 철저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문학의 진가를 정말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죠? 이해할 수 있으려면 정도가 되겠네요. 이때 이승은 또 가져오죠. 필수적이래요.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합니까?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 뭐에 대한 바로 영국 사람의 성격이죠. 영국 사람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래요. 되셨습니까?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어를 제대로 마스터하면 영문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영국 사람의 성격을 알아야 된대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 이 나라의 어떤 한 민족의 언어와 문학을 알려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이겠죠.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5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르시스즘이죠. 나르시스즘 예 요게 뭐 안에 있습니까? consist in 입니다. 어디어디 안에 있다죠. 자 어디에 있냐면 바로 습관에 있는데 어떤 습관에 있습니까? 어드마이어링 원셀프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찬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찬미하고 그리고 또 wishing 바라는 건데 to be admired 찬미 받기를 바라는 것 의 습관에 있대요. 뭐가? 나르시스즘이 아시겠습니까? 나르시스즘이 뭐예요? 자기 도취하는 거죠. 자기 도취 자기 도취가 어디 있냐면요. 누군가를 찬미하고 또 찬미 받기를 바라는 습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Up to a point 는요.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It is of course normal 자 이거 괄호 묶어야겠죠. 삽입이죠. 컴마컴마는 자 이건요. 어떻습니까? 노말하대요. 평범하고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찬미하고 또 칭찬받고 막 좋아함을 받는 것 되게 그거는 일상적인 거고 그리고 노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Not to be deplored 디플로어는 괴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자 이것은요. 이것은 물론 아주 노말한 것이고 그리고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Not to be deplored 그러니까 괴탄 받지 말아야 한다. 즉 괴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 괴탄하다는 슬퍼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슬퍼함을 당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노말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시면 강조용법이죠. 강조용법 그래서 It is 하고 That 사이가 지금 강조된 거죠. 자 그 Only Only It It Excesses 바로 과도 과잉 이런 뜻이죠. 바로 그것의 과잉 에서만 그렇죠? 그것의 과잉 즉 나르시스즘 자기 도치의 과잉 에서만 그렇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됩니다. 뭐가 돼요? A grave evil 이죠? 아주 심각한 악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심각한 악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5번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I cannot sleep 이에요. 나는 잠잘 수가 없죠. 그래서 sleep the night 이니까 밤중에 잠을 잘 수 없대요. 근데 쓰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내 내내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는 얘기죠. 줄곧 줄곧 근데 하룻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밤을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get up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했습니까? 돌아다녔죠. 그렇죠? 돌아다녔고 집을 돌아다녔요. 집 주변을 이때 about은 around랑 거의 같은 거죠. around랑 거의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돌아다녔고 뭐 했습니까? 케어폰이니까 뭔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인 거죠. 그렇죠? 네 조심조심한 거예요. 뭐 하지 않으려고 조심한 겁니까? Not to wake 래니죠. 래니 래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그렇죠? 집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닌 겁니다. 일어나서 자 그리고 그의 귀가 is too quick quick이 뭐예요? 이게 빠름도 있지만 얘가 민감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sensitive 민감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귀가 너무 민감했대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나에 대해서 너무 민감했어요. 자 그리고 그는 추측했죠. 또는 생각했죠. 대디어라고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그러나 여전히 나는 do not tell him 그렇죠? 그에게 말하지 않는데 뭐에 대해서? 바로 그 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guess는 추측하다가 더 낫겠네요. 그는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추측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 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